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화를 내세요. 그녀는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에게 집안일 목록을 줍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는 목록을 봅니다. 그는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개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화를 내세요. 엄마가 화를 내세요. 그녀는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에게 집안일 목록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집안일 목록을 줍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는 목록을 봅니다. 그는 목록을 봅니다. 그는 목록을 봅니다. 그는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개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화를 내세요. 엄마가 화를 내세요. 그녀는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에게 집안일 목록을 줍니다. 그녀는 목록을 줍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는 목록을 봅니다. 그는 목록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개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